드디어 여러분들 제 강의에 들어오셨습니다 와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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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영합니다 문장의 가장 최소 단위 선생님 꺼내볼게요 자 문장의 최소 단위 문장의 최소 단위 나와라 나와라 그렇죠? 그렇죠 여러분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두 번째 상자에 구가 꽉 들어차 앉아있네요 이제 단어랑 구 나왔으니까 이제 문장 넣어 하는 역할도 끝났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지식들이 나오고 있죠? 그렇죠 여러분들 명사도 있고요 성형사도 보이네요? 이렇게 여러분들 와우 자 이 마법 주머니는요 지금 이렇게 뻥 뚫려있습니다 뻥 뚫려있죠? 듣기고 나서 아 특수구나 만들어져라 꼭 만들어져라 마성수생이 함께 외워봅시다 특수구나 만들어져라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